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채 이순환 사회복동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정보공개법인데요. 정보공개법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취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대상적격에서 대상적격에서 청군이 지정한 공개방법 이외에 공개결정이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되는지 거부처분이라는 특정한 방법을 지정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거부처분에 해당되기 위해서 특정한 공개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지죠. 거부처분이라면 이라고 쓰면 좀 논리는 좀 안 맞네요. 청구인, 뭐 갑이라고 쓰면 돼요. 지정한 공개방법, 거부처분인지, 성립요건 뭐 신청권 필요성을 여기다 써주면 더 좋겠죠. 결국 핵심은 거부처분에서 법규상조례상 신청권이 필요한지 필요한지니까 필요여부 이런 식으로 학설에는 이름을 번호를 붙여주는 게 채점자한테 좋아요. 보기가 학설하고 요건에서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판례. 이렇게 목차 구체화시키는 건 상당히 좋네요. 판례도 눈에 도드라지고 갑이 지정한 공개방법에 이외에 공개 결정이 가능한지 자 우리 판례는 우리 판례는 공공기관은 이렇게 특정한 공개방법이 지정이 됐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재량이 없다고 봤어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속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인이 공개 지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공개방법에 관해서 그 부분 일부 거부 처분으로 봐서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항구성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량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소결 포섭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심표를 찍어주면서 지금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맞게 사업포섭을 하고 있죠. 조문 같은 거 있으면 조문도 넣어주면 더 좋겠고 기타 소송 요건에서는 판례를 현출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원구적격과 관련하여 판례는 눈에 확 띄죠. 협의소액과 관련해서 판례는 이것도 판례 사안이에요. 지금 뭐냐면 목차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문 두루 빼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제 눈에 확 띄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 나머지 내용 아주 좋습니다. 5, 6호 5, 6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 좋습니다. 비공개 대상의 의의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네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A도 지사의 첫 번째 주장 이런 목차도 상당히 좋죠. 5호에 해당되는지 좋습니다. 조문 관련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장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판례 위주로 써주는 거 좋습니다. 뭐 스캔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음 봅니다. 산의 경우 요건에 맞는 사은포서 그리고 꼭 14조 부분도기 가능성까지 꼭 가라고 했어요. 판례 써준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 여긴 논점 이탈이네요. 이게 논점 이탈이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대상 하자전 위법성 정도 여기까지 써져 나서 하자체회가 문제되는 사안은 잘 보셔야 됩니다. 하자체회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진점이니까 뭐 기속력은 잘 썼어요. 의, 법적 성질 이렇게 학설은 번호를 붙이세요. 여기는 조문 써준 걸 줬습니다. 30조 1항의 기속력과 준용되는 이렇게만 쓰지 말고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속법 216조 218조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겠네요. 내용은 내용까지 쓴 건 좋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언급해 줘야 되겠죠. 침입적 처분일 때는 반복금지요 거부처분일 때는 재처분의무가 문제된다 침입적 처분일 때는 반복금지요 또는 원상회복효 이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는 부수쟁점을 꼭 찾아줘야 돼요. 부수쟁점 찾기 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호판단의 기준실을 부수쟁점으로 쓰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거부처분일 때는 반드시 쓰고 침입적 처분일 때는 적극적 처분인 침입적 처분일 때는 통상적인 일반적 취소용의 위호판단의 기준실을 부수쟁점으로 더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A 도지사의 재취소 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는지 이런 목표도 좋네요. 다음 접법상화 관련해서 대상적격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대상적격 거부처분 성인인여권 신청권 신인여권 일반 논 쓰고 학살 판례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할 법령산 신청권이 있는지 관련 판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거부처분으로 본다 일부 거부처분이 있는 걸로 봐서 한 곳으로 다툴 수 있다. 아주 좋네요. 깔끔하게 여기는 거부처분에 성인여권에 맞게 사안포수발해서 따라서 일부 거부처분이 있는 걸로 봐서 대상적격 충족한다. 기타 성인여권 원고적격 협의 수익 사안의 경우 뭐 퍼펙트하네요. 5, 6호 눈에 딱 들어오게 쓰고 관련된 이익형령을 좀 더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알권리, 행정인투명성, 국정참여까지 행정참여까지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보니까 청문 절차가 방어권 권리구제 수단이냐 당연하죠. 청문 절차에 가서 자기 방어권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구제 수단 권리구제 수단이냐 너무 기계적으로 가지 마시고 청문회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6호 다목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사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결국 권리구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적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적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문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전문의를 청구했다면 이것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내용이죠. 그리고 만약에 청문 절차가 끝나고 나서 침입적 처분이 나왔다면 청문회사의 방어권 행사로 공개 청구한 대상 정보들은 그대로 다 쟁송에 필요한 쟁송 자료가 되겠죠.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리구제 수단 하니까 쟁송 수단, 가구제 이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지 마시고 권리구제 수단 쓰면 일반적으로 쟁송 수단이 쟁점이 되는 거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이런 것들도 언급해 줘야 돼요. 청문 절차, 방어권 보장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국인에 청구했다. 이런 것도 다 권리구제 수단 얘기겠죠. 유코, 조문수고, 관련된 판례수고 그런 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목 판례 이 판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 맞게 사원포섭을 해줘야 돼요. 비공개에서 보호되는 청문위원들의 신상정보, 사생활의 비밀 공개에 비해서 보호되는 갑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훨씬 더 그닥 아주 잘했네요. 설문 내용에 맞게 부분공의의 가능성 판례 꼭 써줘야죠. 아주 잘했습니다. 구체적인 목차 상당히 좋네요. 하천종용어가 취소처분에 절차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7일 전, 열흘 전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기일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요. 독적위법서, 위박성 정도 그 다음에 하자치유 가능성으로 가야죠. 하자치유 가능성, 하자치유 인정 여부, 관련된 판례 정확히 적어주고 학생명의 판례를 거의 같이 적었네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판례 있죠. 일반론 판례마다 판례 말고 사실관계, 설문의 사실관계에 유사한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를 적어줘야 돼요. 물론 이 판례도 적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정하지만 무용한 행정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인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이 판례도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유사한 산에서 청문기를 다소 어겼으나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키워드 이, 이의 제기함이 없이 출석, 출석에서 방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까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출석, 이의 제기 없이 출석에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여러분,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판례가 표현하잖아요. 청문 절차에서도 방어 기회를 갖는다는 게 권리 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속력 기속력은 법적 성질에 관련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30조 1항과 8조 2항에서 중용되는 216, 218조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조문 놓치면 안 됩니다. 기속력의 범위 관련해서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부수된 적, 위법 판단의 기준식이기 때문에 일반적 취소 등의 위법 판단의 기준식 또는 거부처분일 때는 거부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식을 부수된 적으로 써줘도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위법 판단의 기준식에 관한 논란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좋습니다. 아주 깔끔한 글씨네요. 그런데 이 목차는 좀 구체적 목차를 적어주세요. 가베치수홍의 대상적 기회라든가 목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쟁점이라면 아주 현출을 잘했습니다. 판례 눈눈에 딱 뜨게 했고 그리고 특정 공유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신청권이 필요한데 이런 신청권이 있느냐 있다 관련된 판례 쓰고 마지막 사은포석 들어갑니다. 뭔가 복사가 잘못됐나요? 갑자기 1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넘어가버렸네? 잠깐만요. 뒤로 가볼까요? 이쪽이 어디있어? 이쪽이 빠졌네요. 스캔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여기에 맞게 사은포석을 해줘야 되겠고 3페이지로 곧바로 왔어요. 5, 6호로 5, 6호 다목을 꼭 찾고 다목 관련된 판례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 짝수들이 다 빠졌네요. 짝수들이 빠졌어요. 저도 메일로 받아서 지금 하는건데 뭐 좀 그러네요. 이건 좀 얘기하기 힘드네요. 굉장히 잘 쓴 답안지 같은데 여러분 그 복사에서 나오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강의하면서 저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답안지는 상당히 잘 썼습니다. 특히 6호의 다목 관련된 판례 그 판례에 따른 사은포석까지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자치유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일반론에 해당되는 판례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사한 사안의 판례까지도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 외에는 워낙 답안지들을 훌륭해서 여러분이 참조할 게 많겠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